. 비슷한 위치에서 정찬민 선수고요. 흘러갑니다. 정찬민. 오! 드디어 들어갑니다. 10개 파 이후에 드디어 버디가 11번으로 나옵니다. 구름은 그림 같습니다. 김영수의 22m 버디 펌. 오! 좋아요! 오! 들어갑니다! 아! 오늘 저희가 다 소개 시간 하네요. 예! 수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배용진 선수의 먼 거리 이글펌입니다. 오! 가나요? 좋은데요? 오! 배용진! 오! 이글로 연기되셨습니다. 오! 신상치 않은 퍼팅 라인이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퍼터를 바꾼 효과가 나타났습니다. 김민규 선수고요. 김민규. 가나요? 들어갑니다! 나이스 이글! 아! 결국 마지막에 하나 했습니다. 마지막 홀에서 단숨에 5점을 얻었습니다.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. 9.1m. 오! 좋은데요? 오! 들어갔어요! 뭔가 소감상태의 분위기를 깨우고 있습니다. 전반 마지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이태희 선수의 9.1m 버디 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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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